게임을 시작하자 게임을 시작하자 일단 리퍼 저기 있죠? 떨어져라 그냥 나 피가 너무 없다 이거 루시 휠좀 받아야겠는데 정크렛 있죠 저기? 어이쿠야 어이구야 레이저 비비 맞고 뒤졌네 우리팀 갑자기 다 사라졌어 아 근데 정크렛은 거점 안에 있는거 별로 안좋단 말이야 거점 밖에서 쪼.. 근데 이 맵은 거점 밖에서 거점 안에 쪼기 좀 힘들긴 한데 어이구 바스티온 18 18 11 어이쿠 어이쿠 뒤질뻔함 뭐야 상대팀도 확탄받아야 쓴거 같은데 어 뭐야 우아 우클릭 맞아서 터졌다 정크렛은 일단 아래에 있죠 제일겁다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펄ゃ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벽에 걸렸어 기둥에 걸렸어 아.. 아이고 씨.. 개그.. 개그를.. 거기에 기둥이 왜 있죠? 허이 나 뒤지겠다.. 아.. 시프터 없으면 다운 지는데 이거? 오우 씨.. 지질 뻔했네.. 아.. 밑에 내려가 7받아야겠다.. 오늘만 낙사가 몇 번째야.. 오우 씨.. 오우 씨.. 클라스 개쩌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여기로 온다.. 와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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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일란 줘야겠다.. 나 이 맵.. 정클이 잘 못하는데.. 이 맵은.. 위에서 아래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이거 극혐인데 이거? 상대 정클의 클라스가 장난 아닌데 이거? 어? 역시 백.. 별 1개 달린 애들은 클라스가 다른거야? 어이구.. 비트에 몸을.. 맡겨? 어이구.. 나는 죽기싫어.. 빡쳤다.. 누구.. 누가 빡친거지? 정클이.. 뭐야.. 정클이 지났는데 로드오고 계속 나간다고 빡쳤어.. 루시오가 박혔네.. 루시오가 박혔네.. 비트에 몸을 맡기는 레거 화가.. 화가 났어.. 칭찬.. 칭찬 저기 마크 찍었다.. 칭찬 저기 마크 찍었다.. 리뷰 한 명 했네.. 여기는 레이버.. 트레이스가 바꿨네요.. 일단 상대 팔아 나왔고.. 칭찬.. 칭찬.. option왔어.. peopleuminumble.. osa.. dynasty.. 다시 궁금해진.. 칭찬!!! 칭찬 생각나는 곳에 함께 맞比耄에 learn 프로나.. 낭선 걸.. 칭찬.. 오이구이 아니야 이맵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까보다는 나 아까보다는 난 이맵이 나은거 같애 와우 아하 캬하 리퍼디 이따가나야지 어이구야 못함 못함 아 나 소리좀 못하는데 내 에임 극혐인데 기병당님 아 어이구 뭐야 좀 플레이 다르게 바꿀게요 기지 기지 거점 안에 있는거는 난 극혐인거 같애 이거 알겠다 오케이 딜 메인이던 바스티언 바로 까버렸을 ㅋㅋ ㄷㄷ 어이구 그래 끌리뻔했네? 안녕하세요 오 금방 마지막 들었어? 리퍼가 석양이 딘다 하니까 피해라 크으 간지보소 저렇게 멀리 가는거 어떻게 하나요? 시프트 스페이스바 우클릭 간단하게 시프트 스페이스바 우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프트 우클릭하시면 낮게 점프 시프트 스페이스바 우클릭하면 높게 점프 시프트 스페이스바 우클릭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높이 멀리 갈 수 있어요 솔직히 정크랩 바꾸자 이 소리 할거 같은데 왠지 그럴거같은데 왠지 정크랩 왜 안바꾸냐고 그 소리 할거 같은데 말해봤자 어차피 안들을거 아니까 아 근데 진짜 나 다른거 하는거보다 이거 하는게 나아 아 공중잡으려고 다른거 하는거 보다 내가 나를 아는데 아이고 힐킷 와 나 피 29 밖에 안남았어 오와 우와 와우 끝까지 여기 보내 예 예 죽은 거 우측상단에 보면 죽은거 뜨긴 떠요 근데 자기가 그 뭐 소리 듣고는 못알아 일단 바스 자리를 받아야겠다. 내가 바스를 따야 돼요. 아 덫을 병신같은 때 깔았네. 리퍼 100% 여기 오는데. 위치 변경해서. 돌진할게요. 오케이 컷. 아나. 드럽게 안 뒤지시네. 엑스칼리버 진짜 미쳤네. 반사하는거 봤어? 트레이서야 주공. 메이 안해요. 어이구 피 60 남았다. 나 끝까지 쫓으려고. 어어 잠깐만. 죽는다. 피 100. 오케이. 루시오 컷. 어이구 뒤진다. 어이구 엑스칼리버. 어허. 겐지가 다 쏠고 다닌다. 엑스칼리버 존나 쎄 근데. 저 엑스칼리버 진짜 너프 좀 해야돼. 정크리 말고 모자라서요. 자리아는 평타 정도 치고. 솔직히 정크리 말고 하는게 없어. 제대로 된게. 어이구. 어이구. 파라 바뀌었다. 어이구. 세마리 내내 있네. 바스티온 파라. 솔져. 음. 한번. 한번. 한 타임에 뚫으면 돼. 아. 파라 나올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리스가 나 안따라왔으면 좋겠다. 힐러 먼저 따르면. 이제. 비트에 머머맞게 못쓰니까. 파라. 아이고 진짜. 못차대로 넘아 보자. 안녕? 그래 파라. 아니 미친 쏠궁 쓰고 있어 미친 덫은 어디에 깔아야 돼요 어 그냥 저기 맞을 곳에 쓰시면 돼 그냥 머리 위에 떠다니면서 막 쓰면 애들이 걸려요 아니 나한테 쏠궁 모았어 파라 미친 것 같애 아니 궁이 아깝지도 않아 오늘은 저 필받아 어 잠깐만 이거 커트라인이 날아가오는데 12시가 넘어가려고 한다 잠깐만 이거 12시 버프 끝나겠는데 12시란다 오늘 어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하루에 바이오리듬 버프 그래 바이오리듬 버프가 사라지겠는데 다음 내일이 되면 스릴링 영웅 트레이서만큼 스릴링 있는 게 없지 1을 정말 잘 써야 돼 뺍시다 어그로 걸렸으니까 어이구 반사 안했네 반사 안했으면 저거 죽었어요 와 반사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전에 썼는데 와 바로 반사를 꽂아버리네 에어아만큼 Tri T 어이 잠깐만 스페이스 밤은 뭐야 막 부들부들 어이 짜증나네 이럴 아 이방 개똥같이 하면 안되는데 나 이 맵은 너무 싫어 정클에서 굴리할때 일단 거점안을 쫄수가 없어 밖에서 쫄수는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짜기 힘들어서 뭐야 왜 안주고 아니 내 궁 터트렸잖아 내가 덧좀 밟아라 겐지야 시프트 데미지 몇이예요? 120 평타 풀댐도 120 평타 풀댐도 120 파라 나온거 같은데? 어이구 정클래 아까부터 겐지 이 자식이 상대 풀댓하게 andro 그렇 там 진 Pla الج 냐 g Oops 거かな 죽 근데 뭐야 왜 안맞아 아 잠깐만 나 피해 6x6 흐허헣 흐허헣 이씨 겐지 머리 터뜨려버릴거야 진짜 모두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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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가 절로가 원숭이 자식아 뭐야 루시오는 왜 늦었어 아 옆에 있었구나 폭탄받아라 삐삐삐삐삐 제발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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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씨 이런 이제 마지막 킬캡 왜 보여줘 덧대면 이 80맞을걸요? 75인걸로 알고있는데 피 200짜리들이 덧 시프트 콤보에 죽거든 80인걸요? 80이니까 뒤지겠죠? 와 이거 저 지면 이거 1점 날아가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까 그 맵이죠? 이 맵은 내가 날아다닐 수 있어 아누비스에서 아누비스 아 네팔 네팔인가 이게? 네팔에서 내가 이 맵은 날아다닌다 아까 그 맵은 내가 진짜 못하는데 이 맵은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어이구? 시작하자마 어이구! 덧 부셨어! 아이 덧을 부셔 덧이란다 시프트 부셨어 아 겐지 진짜 마크 잘치네 64점이란 클라스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더 높은데 어이 잘하는데 너무 많이 뒤췄다 이 판 15데시나 했어 뭐지? 바스 잘 자르긴 했다 아 나 안에 있어야겠다 겐지가 너무 날차 잘 따라 들어온다 어이구 딜 봐 힐킷 좀 먹자 빨리 좀 나와 좋아 오오 아이 뒤졌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 짬프를 해서 내 포탄이 발 밑으로 들어가 버리네 어이 아 가나요 아 못간다 돌아가야 돼 아 나 왜 이리 너무 빨리 쓰지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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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점 뭐 키고 싸우면 아 저쪽 리퍼 궁 찾을 거 같은데 바스 바스 아니 바스하고 저 다 신경을 쓸 수가 없네 바스 뭐지 일단 마크 쳐야겠다 바스 뭐지 일단 마크 쳐야겠다 바스 뭐지 일단 마크 쳐야겠다 아 궁이 없는데 일단 저쪽 겐지 궁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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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란다 니퍼야 죽어라 아 끝 이겼네 끝 이겼네 끝 이겼네 끝 오 딜읍수 오오 누구 줄까? 승진씨 줍시다 승진씨를 줍시다 아 12시 넘어갔다 이거 버브 사라졌나요? 12시 넘어가서 그런거 같은데 이렇게 데스 많이 생긴게 이거 바이오리듬 바이오리듬 오늘 똥망한 날 같은데 스킨 뭐가 제일 좀 스킨 개인 취향이라서 솔직히 1점씩 오른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도전자도 아닌데 1점씩 올라? 앞자리 7 만들겠다 이거 1점씩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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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